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브레드의 피자 가게 시뮬레이터 이번에 버전 2.0.7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시스터 로케이션이 업데이트 됐어요 한번 볼까? 밴드로 들어가서 서커스 베이비 시스터 로케이션이라고 나오고 야간 경비원이 구조대를 부르기 전에 빨리 깨물래? 돌려볼까? 팔에 이렇게 뭔가 핀이 꽂혀있네? 뒷모습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었던 서커스 베이비 서커스 베이비가 제트키로 당신의 의식을 떨어뜨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대요 얘도 스프링 트랩이랑 비슷한 뭔가가 있나봐 펀타임 프라데이 이러고 있어? 얘 근데 왜 다 눈동자가 형광이냐? 펀타임 프라데이는 제트키를 누르면 번번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대 얘도 스프링 트랩에서 플러시 트랩 나오듯이 볼리가 가능한가봐요 이렇게 돌려볼까? 이렇게 생겨서 캐릭터 퀄리티는 진짜 영화같아 잘 만들었어 플레이 해봅시다 한번 시스터로케이션에서 서커스 베이비 고우 더 무서워진 것 같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래요? 점점 횟수가 증가될수록 점점점 무서워져 진짜 진짜 공포게임 되고 있어 와 여기가 시스터로케이션 오마이 에너드 알았어 안으로 들어갈게 에너드 애도 왜 천장에서 나오다가 왜 죽었냐? 날로 하면 제대로 기어나오지 왜 어쩌다가 나 반만 나왔냐? 에너드 서커스 베이비 오른쪽에 마이크가 있네 퍼포먼스라고 되어있네? 폰타임폭시 폰타임폭시 밤만 나오다 말았어 손으로 뭐하려고 핥으려고? 이거 뭐 반짝거린다? 응? 이거 뭐예요? 오오 뮤직테이프 깜짝이야 너의 입속이니? 뮤직테이프 먹었어요? 이거 입속이야? 코가 열리다 말았네? 베이비의 치마 다른 캐릭터들은 코가 화면을 가렸는데 베이비는 치마로 화면을 좀 가리네 손 되게 두껍다 요즘 애니메트로니스 스타일이야? 손 두꺼운 거? 신발 베이비 신발 여기 있었어? 근데 맵은? 되게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데? 왼쪽? 이쪽에 있나봐 여기 경빈이 있나보다 스킬 한번 써보다 스킬 빵 뭐야 이게? 뭐야? 음치야? 베이비 음치였어? 음 좀 제대로 맞춰봐 왜 음악을 하다 말어? 그래서 뭐 의식을 떨군다 이거였어? 정신줄 논다 이거지? 안녕? 경비? 서커스의 제트 스킬은 음치 음치 스킬이었다 음치라니 이건 또 몰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펀타임프레드 한번 해볼게요 구인 고 오브젝트는 똑같아 사무실로 들어가세요 오른손에 번번 차고 있어 발 귀엽다 발 귀엽게 움직이네 제펀타임 프레디는 왼손은 역시 두껍고 오른손에는 본본을 착용하고 있어. 오지려거 코인이다 코인. 코인 뿅. 바로 경비실인데 여기? 잠깐만. 내가 아까 나왔던데 이게 서커스 베이비랑 시작점이 틀리구나. 뭔가 그림도 있네. 프레디가 선물 산자 줬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혹시 서커스 베이비가 있던 방인데? 맞네. 베이비 여기 앉아있다 일어난 거였어? 뭐야 신발 발은 한짝이 없는데? 나 아까 움직일 땐 발 있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망가졌어. 베이비? 에로드. 얘는 아직도 여기 반점 나오려다 말았네? 그러고 보니까 발로라가 없네 발로라. 발로라는 없는 거야? 설마 이 방에 같이 있었나? 얘는 여긴 혼자 있었는데? 좋아. 번번 맛 좀 보여줘라. 스킬을 쓸 때가 됐다. 분리. 응응. 응 알았어. 응응. 오케이. 오케이. 아아이. 아아이. 이번엔 펀타임 프레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좋아 펀타임. 이번엔 내가 그냥 스스로 잡아볼게. 안녕 경비. 나 펀타임 프레디야. 죽어주지 않으렴? 우아. 우아. 어이야 심장 벗어 죽겠다 진짜. 베이비로? 펀타잎 앉아있는 거 못 봤던 거 같거든?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펀타임 프레디. 너 어떻게 앉아있는 거니? 한번 봐야겠어. 이 방이지? 아 이렇게 있었어? 아주 그냥 굉장히 편해 보여. 잠을 자도 눈은 뜨고 자고 있네? 어? 귀엽게 하고 자네? 머리는 커가지고 귀여운 스타일이어서 아 또 이번에 하는 김에 또 한번 메이비의 음치를 또 보여줘야겠군 메이비 뽀록 났어 너 음치인거 너 먹보에 나가야겠어 이번에 업데이트 된 서커스베이비랑 펀타임 프레디 해봤어요 다음에 펀타임 폭시도 업데이트가 됐건까부죠 애너드랑 요거 두개 해보고 피자리 아직 안되고 펜메이드도 다시 또 붙었네 이거 원래 없어졌었거든 어 크리에이션도 있어 쥐도 있고 캔디의 머거가게 투넬4 한번 해볼까? 며칠 전에 플러시 트랙 해봤으니까 이번엔 웬 나이트메어 치카 비비비 마이네임 이즈 치킨 빠싹 튀김 티킨 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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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스킬이 좀 바뀐 것 같은데? No you see me 저거 뭐냐 아이가 치카를 보지 못하게 바뀌었나봐 스킬이 은신이야 은신 치카에 은신 기능이 생겼어 써볼까 넛 날 못볼거야 빠바밤 원래 시간 돌리는거 아니었나? 근데 은신으로 바뀌었어 아이야? 그 다음에 프냅 2에서 전에 보니 한번 해봤잖아 토이치카 한번 해볼까 토이치카 요 치카 토이치카 치킨 어? 엄청 밝아 아주 선명해 선명해 어? 퍼펫? 너 치카 좋아하냐? 너도 토이치카 좋아해? 컵케이크 맛 좀 볼래? 야 컵케이크 요거 자 내가 이 컵케이크를 항상 맞춘다고 맞추는데 한 번도 안 맞아줘 다행인 줄 알아 퍼펫 맹글은 아직 여기 있고 맹글은 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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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배경음악이 좀 바뀌었어요 점점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는 브랜드의 피자격의 시뮬레이터 뚱뚱 배불뚱 뚱뚱 곰팅 하이 보니 개구쟁이 토끼빨 토끼라서 토끼빨 코인보인다 코인먹으러 가야지 근데 이 속이 좀 느린 편이야 뭔가 물속을 걷고 있는 느낌? 여기가 위더리드 보니 어? 레드프레디 왔네? 전에는 없더만 며칠 전에 플러시 트랙 업데이트 됐을 때 왔을 때는 없더만? 토이치크론은 레드 브레드도 모이고 이거 다 봤던 거죠 예전에? 쪼아 이제 경비를 한번 잡자고 카메라를 보고 있을 때 한번 맞춰볼까? 키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훗! 안 맞아 이거 안 나가 왜 만든 거잉? 또 한... 또 한 분기 타기 만드네? 하나, 둘, 셋 여기서 한번 케익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서 케익 샀을 때 조준하고 자, 짠!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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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뀐 거 없는데? 이 깜짝이야! 이 깜짝이야! 맞췄니까 경비가 정신을 못 차렸어 순간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계속 CCTV만 봤어요 이번엔 푸네번에서 보니 하자 보니 내가 요즘에 보니를 너무 안했던 거 같아 오랜만에 푸네번 맵이 왔어? 마이네미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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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니 부품과 서비스실 바뀐 게 없군 뭐 별, 별, 별 똑같잖아 뭐 그치? 그냥 경비 잡으러 가자고 기타 한번 치고 일로 와봐 경비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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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람? 뭐야 안 들어가져 일로와 앗! 걸림? 아 제가 아주 새벽에 졸렸는데 내가 기타 쳐가지고 잠이 깼나 본데 갑자기 돌아보면서 문을 내려버리는데 잠 깨우지 말까? 아우 폭스 경비 퇴근가? 너무 잘 걸린다는 거 보니는 덩치가 커서 잘 걸려 경비야 수고했다 퇴근해라 에이 폭스를 한번 화끈하게 버닝 한번 싹 날려주고 끝내자 코 벌렁벌렁 벌렁벌렁 콧구멍 벌렁 오오 코인 두개 킁킁 킁킁 냄새 코임냄새 마당성 킁킁 아 여기가 내가 나왔던 시작 어 여기 뭐지? 신문지가 있네 어? 뭐야 이거 뭐 까박거렸어 몰라? 테이프 있는 거 같은데 여기도? 오오 테이프도 얻어서 두개 얻었어 오늘 주면서 아우 신나 아우 신나니까 아우 이거 보니 하다가 얘 하니까 진짜 빠르다 속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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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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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알아도 못 막쥬 알아도 못 막아 포시는 빠르거든 뮤직을 두개 얻었어요 어깨 얻었는데? 아 이게 음악인가봐 Not alone 빵빵 어 노래 좋다 아 아 아 아 뭐야 인도네시아 인도 음악이야? 그냥 앞에 전주만 있는게 좋을 뻔? 쇼타임 아 아 아 아 아 이 노래 많이 들어봤어 피자 피자 자 빌라우지루 어 또 들어본 노래 같은데 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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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말그대로 끄는거 디폴트 아 디폴트는 원래 음산한 살짝 이 게임만의 음악 오늘 썩어즈베이비 업데이트 돼서 한번 해봤구요 펀타임 프레디도 업데이트 돼서 해봤어요 다음에 또 추가되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위바였구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우이바